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욕기 38장에서 4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욕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 많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단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욕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욕기 38장에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인과율의 법칙 아래에서 욕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창조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욕은 지난 고난의 시간동안 도저히 인과율적인 이해로 해석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의를 밝혀달라는 욕의 절박한 요구와 질문들에 대해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욕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욕은 하나님의 그 질문들 앞에서 서서히 자신의 무력함과 왜소함을 깨닫고 그동안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폭포수처럼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하십니다. 두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욕에게 하신 질문은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욕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성경의 첫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창세기 1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인간이 인과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창세기 1장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2절의 섭리 이야기나 예정 이야기에 대해서는 질문에 포함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창세기 1장의 창조지혜에 관련된 편린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 땅, 바다, 빛과 어두움의 움직임, 비와 눈과 우박 등의 기상현상들, 별과 우주와 번개, 지혜와 충명에 대해 그리고 피조물을 먹이시는 창조주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요백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잿더미에 누워있는 요백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요배의 친구들과 같이 시비를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 요비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요백에 폭포수 같은 질문들을 하신 후에 요백에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요비 감히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요비 표현한 비천하우니는 히브리어로 칼날입니다. 이는 보잘것없다, 하찮다, 천하다라는 뜻으로 요비 주인 앞에서 비천한 종과 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비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그러자 요비 그렇게 울부짖으며 찾고 또 찾았던 하나님께서 요비 앞에 나타나셔서 요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비에게는 그 자체가 위로요 치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비에게 대장구처럼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비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요비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역시 요비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당대의 의인으로 칭송받던 요비도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칭송받던 요비도 인정하셨던 요비도 사탄이 시기할 만했던 요비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비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 칭송받던 요비라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요비는 고난을 통해 하늘보석이 됩니다. 요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랑 하늘보석이 됩니다. 또한 요비는 고난을 통해 두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첫째 해석되지 않은 고난을 겪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한 요비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둘째 고난을 겪는 자신에게 정죄의 말을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끊지 않았던 요비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비를 괴롭힌 새 친구를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요비를 통해 중고기도와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비의 새 친구는 세번의 논정을 통해 요비에게 했던 수많은 헛소리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을 끝내 이겨내고 정금처럼 단련된 하늘보석 요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난과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그 모퉁이 또를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잊힌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는 이라.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해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활랏대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엽기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락위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낙위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락위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낙위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갈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다조는 줄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아를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덩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미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급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흥흥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퀴나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그 새끼들 또 피를 빼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욕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벽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벽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규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퇴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 수 있겠느냐. 엽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다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 끈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하겠으며 내 요정도를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와 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줄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치기를 한 적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입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멧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 깨루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엽기 42장 엽이 여왁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위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지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베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왁께서 요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왁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량 일곱을 가지고 내종요배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요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닭과 나마사람 소바리 가서 여왁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왁께서 요백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왁께서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왁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왁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왁께서 요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